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류입니다. 네 이번주는 모처럼 스펙 말고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한가지 기다려지는 일정이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의 상장입니다. 3월 7일 내일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구요. 공모가는 22,000원이었어요. 신형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구요. 자 최종 배정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미달이나 기관투자자의 미납 없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우리사주 미달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좋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갔거든요. 요정도의 금액이 전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래도 회사의 장기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 의무부유 확약 비율도 많이 늘어났어요. 수요 예측대 11.43%에서 최종적으로 43.01%까지 증가합니다. 1개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한데 어쨌든 상장 당일에 기관투자자들의 물량 상당 부분이 묶인다는 것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60만 6,610주가 되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9.79%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133억원 100억원대 초반대라 상장일에 따상을 기대해 볼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58.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38.33%가 되겠습니다. 기관과 우리들의 뜻만 잘 맞는다면 좋은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도 유통 물량에 강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종 확약 비율까지 높아지면서 더더욱 가벼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벼웠던 종목들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원대에서 한 200억원 초반대였던 올해의 공모주들은 모두 다 따상, 그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 따상은 기본이고 거기서 훨씬 더 가줬다는 거. 그래서 사실 조건만 놓고 본다면 자람 테크놀로지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초가 더블을 가도 유통가능 금액이 267억원밖에 안되고요. 따상을 찍어도 347억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상상을 간다면 451억원. 요즘 뭐 400억원대였던 종목들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급이 유지가 돼서 자란 테크놀로지에도 들어온다면 따상, 그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따상 정도면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밴드 상단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된 가격이었잖아요. 아무리 요즘 이런 밸류에이션은 전혀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 부담이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의 23년 예상 순이익과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를 통해서 계산해본 주당 평가가액은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9%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나마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이익을 적용을 한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40% 정도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유통 물량이 가벼웠던 최근의 종목들 대비해서는 자란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3배, 4배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히 욕심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훨씬 더 무거웠던 나노팀과 사실상 조금 별볼 일이 없다고 느껴졌던 바이오 인프라까지도 따상을 찍긴 찍어줬기 때문에 자란 테크놀로지도 따상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따상을 기록했던 종목들 장전 동시효과에 유통가능 물량 대비해서 상한가 매수 잔량이 몇 배나 쌓였었는지 상한가 잔량에 쌓인 금액은 얼마였는지 한번 기록을 해본 표인데요. 3기 EV는 유통 물량 대비해서 상한가 잔량의 8.5배 정도가 쌓였었고요. 샌즈랩은 20.4배였어요. 둘 다 따상을 찍기는 했지만 장 마감대까지 유지하지는 못하고 끝났었죠. 반면에 스튜디오 미르나, 꿈비, 이노진은 안정적으로 따상이 안착한 모습이었는데요. 각각 35.7배, 89.2배, 48.8배나 되는 물량이 시초가 더블 가격에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 물량의 40배 정도가 시초가 상한가 가격에 쌓인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따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람 테크놀로지는 한 2,400만 주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 안심을 해볼 것 같아요. 정리하면 가격이나 시가총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통 물량만 놓고 보면 따상 그 이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 우선 장전 동시효과 시초가 더블 가격에 쌓이는 물량부터 확인을 해야겠고요. 한 2,400만 주 이상이면 좋겠다. 그리고 따상에 도달을 한다면 따상 가격에 매수 잔량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따상 잔량이 90만 주 이상이면 또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 마감때까지 안정적인 따상이 기대가 된다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근데 바이오 인프라마 나노팀을 경험하면서 장 시작 후, 직후에 바로 매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건도 다르고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장급 초반에 주가가 좀 훅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통가능 비율도 9.79%로 매우 낮은 데다가 금액으로도 엄청 가벼운 수준이기 때문에 좀 세력의 표적이 되기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시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린다면 저는 낮은 가격에 팔기보다는 한 템포 쉼호흡을 하고 지켜봤다가 정리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네, 좀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런 흔들림 없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 같은 안정적인 따상을 기원해 보며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신영증권도 상장일 서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저는 스콘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보상 신청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8시 30분 이전에 서버에 미리 접속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 한 8시 58분부터는 영상 녹화를 쭉 그냥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문 내실 때까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해당 화면을 캡쳐만 해두셔도 좋겠고요. 네, 그냥 당일에 따상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좀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둘째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요.